1960년 4월 이 땅 한반도 대한민국에서는 수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상 최초로 민중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위대한 승리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해 12년간 집권했던 이승만 정권은 물러나게 되었으며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 하여와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게 된 허정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중심으로 과도 내각을 구성하여 그동안 이승만 정권 하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과도 정부 인사들 대부분이 정치에 큰 뜻이 없을 뿐더러 대통령 권한대행 허정마저도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오랫동안 이승만과 인연을 맺으며 한때는 이승만 정부에서 장관직을 두루 역임했던 인사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비혁명적인 방법에 의한 혁명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오로지 행정공백을 메워 혼란은 줄이고 오롯이 정권을 차기 세력에게 이양할 역할에만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4월 혁명으로 개멸상태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자유당에 뒤이어 곧 다시 치러질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라고 확신한 민주당도 우선 선거를 통해 이승만 정권 부역자들과 자유당에 대한 심판을 우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혁명정신은 뒤로 한 채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작업에 몰두했습니다. 1960년 6월 15일 기존의 대통령 중심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에서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총 52개 조항을 수정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다음 날인 1960년 6월 16일 과도정부에서 이를 공포하면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채 두 달 만에 이뤄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합헌적인 개헌이자 이승만 정권 하에 12년 동안 벌어졌던 각종 만행들을 헌법 차원에서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 세 번째 개헌은 그동안 막대하게 커버린 정부의 권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아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언론 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을 보장하는 범위도 크게 확대시켰으며 진보당 사건과 같이 정권이 특정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을 헌법적으로 막고자 정당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판결받게끔 했고 정당 해산을 비롯하여 위헌 입법 심사 등 헌법 관련 업무들을 독립적으로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신설했으며 정부의 막대한 권력이 사법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을 막고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한사 선거단을 통해 선출하고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까지 얻게끔 했으며 정부와 당이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부정선거를 방지하고자 선거를 총괄관리 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했고 제왕적인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는 명목상 국가원수로 형식적인 권한만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각이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면서 개헌 후 제2공화국에서 첫 번째로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이자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최를 결정하는 제5대 총선의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952년 발췌개헌으로 이미 헌법상으로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했으나 집권여당이었던 자유당의 거부로 참의원 선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가 1960년 7월 29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제5대 민의원 선거와 제1대 참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었습니다. 제5대 민의원 선거는 기존의 총선과 동일한 선거구 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제1대 참의원 선거는 지역에 따라 2에서 8명을 선거구별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 기표하는 대선거구제와 제한 연기명 투표 방식을 접목하여 진행하여 하원 개념의 민의원은 임기 4년에 총 233명 의원을 선출했고 상원 개념의 참의원은 임기 6년에 총 18명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전쟁 이후 꾸준한 인구 증가와 투표권자 연령을 20세로 낮추고 관권을 통한 강제동화 선거마저 줄어들자 선거인 등재율은 전체 인구의 53.9%로 크게 감소했으나 투표율은 84.3%를 기록한 제5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총 233석의 민의원 중 175석 참의원 총 58석 중 31석을 확보하며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고 무소속은 민의원 49석 참의원 20석을 차지했으며 괴멸 상태나 다름없던 자유당은 민의원 2석 참의원 4석을 얻으며 군소정당으로 전락했고 혁신기라 분류되었던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도 매우 낮은 의석을 확보하며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민주당은 총 233석 민의원 의석 중 75%에 달하는 175석 확보와 참의원도 과반이 훌쩍 넘는 31석을 차지한 것과 동시에 당 공천에서 떨어진 인사들마저도 100억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사실상 민의원 참의원 모두 완전히 장악한 것이고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이룩한 4.19 혁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마저 희생하며 염원했던 혁명정신을 담아내고 그 과업들을 이뤄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기존의 민주국민당과 당의 인사들이 사사오입 개헌 등 자유당의 횡포에 맞서 조직된 호원동제회를 기반으로 창당된 민주당은 기존의 민주국민당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들인 구파와 호원동제회 결성 때 가담한 당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축된 심파로 나뉘어 종종 당내 세력 경쟁이 있었으나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자유당과 맞서 싸우느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부 갈등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 내 갈등은 총선 전 공천에서부터 구파와 심파가 동일 선거구에 후보를 내놓고 공천에서 떨어진 후보를 무소속으로 출마시키는 등 점차 불거지기 시작하여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국회를 장악한 후에는 내각 책임제 하에서의 대통령 선출과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 더욱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석수를 구파보다 조금 더 차지한 민주당 내 심파 세력은 실질적 행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무총리 후보로는 장면을 내세우고 대통령으로는 구파이나 비교적 온건한 인물인 윤보선을 지명했으며 의석수는 심파보다 적지만 양원 부의장 세 곳을 모두 차지하며 기세를 올린 구파 세력은 국무총리 후보로는 김도연 대통령으로는 윤보선을 내세우며 명목상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는 민주당 내 구파와 심파 모두 윤보선을 지명하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실질적인 행정 총책임자인 국무총리 후보로는 구파에서는 김도연 심파에서는 장면을 내세우며 국무총리 인증 과정에서 민주당 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1960년 8월 12일 압도적인 의석수로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 후보 윤보선은 무소속 독립운동가 출신 김창숙을 큰 표 차이로 앞서며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후 대통령의 국무총리 지명권으로 자신과 함께 당내 구파 인물인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당내 구파와 심파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파의 김도연 국무총리 인준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던 심파에 의해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1960년 8월 19일 민주당 내 심파 지명 후보인 장면에 대한 국무총리 인준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체제로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이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총선과 국무총리 인준 등의 과정을 거치며 표출되었던 민주당 내 갈등은 장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줄곧 이어졌고 결국 1년도 안 되는 짧았던 민주당 정권 내내 당내 각종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세 번의 개각을 진행하는 동안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고 옅어져갔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지 단연히 다 되도록 3.15 부정선거를 주모한 자들이나 이들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을 얻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한 자 등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을 처벌할 이른바 혁명 입법 과정마저도 지지부진했으며 심지어 1960년 10월 8일 4.19 발포명령 사건 서울 경기 선거 부정 사건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제3세력 제거 업무 사건 등 이른바 6대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4.19 발포명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무대 경찰서장 과경주를 비롯하여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 배우인 이익흥 김종원과 전 반공 청년단장 신도원 등 핵심적인 반민주행위자들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당시 여론과 민심은 또다시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1960년 10월 11일 4.19 혁명 부상자들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학생들 등으로 구성된 수백 명의 시위대는 서로 자리 나눠먹기에 급급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치권에 분노하며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의장석을 점령하는 등 국회의사당을 안과 밖으로 둘러싸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주 원흉들을 처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금 거리로 나와 국회의사당까지 점거하며 반민주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외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연일 여론에서도 당내 갈등 봉합에만 정신없는 민주당 정권을 매섭게 비판하자 그제서야 장면 내각과 의회에서도 혁명 입법을 더디게 진행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며 개헌특별법 촉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부랴부랴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이를 소급 적용할 개헌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또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민의원의회에서는 반민주행위 처벌 목적의 소급 입법에 관한 개헌안이 손쉽게 통과되었으나 상황격인 참의원의회에서는 괴멸상태에 빠졌음에도 자유당 간판을 걸고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과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입성한 의원들 중 일부가 특별법이 소급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여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고 이에 장면 총리가 직접 의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으며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1960년 11월 29일, 1960년 4월 26일 이전 이승만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각종 만행들을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네 번째 개헌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12월 해를 넘기기 직전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과 반민주행이자 국민권 제한 및 부정선거사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고 부정축제자 처리 법안들은 해를 넘겨 1961년 4월 4.19 혁명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서야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 내 갈등 봉합을 위한 수차례의 개각과 뒤늦게 혁명 입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황폐화된 국토를 복구하고 실업자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국토건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사업의 현장을 지휘감독할 인력을 양성하는 국토건설 본부를 국무총리 산하 직속기관으로 조직하여 국가공무원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총 2천여 명의 국토건설 추진 요원을 선발하는 등 민주당 정권이 본격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려는 찰나에 어느덧 1961년 5월 16일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쿠데타이자 향후 1979년 10월 26일까지 약 16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박정희가 본격 등장하는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